용바우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용바우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용바우는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몹시 가난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가을거지가 끝난 가을이라 해도 곡식들은 거의 다 양반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죽을 쏘아 먹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산나물을 뜯어 먹으면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용바우의 부모는 늙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한 용바우는 부모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용바우의 지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생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장가 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바우의 부모는 끝내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없는 살림이고 보니 너를 장가도 못 보내고 죽는 것이 제일 한스럽구나 하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용바우는 뼈대가 굵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다 마음 또한 비단결같이 고왔답니다. 용바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한 것이 언제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아물나물 피어나고 강가의 버드나무에는 푸른 물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용바우가 사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바라보면 용바우의 마음은 언제나 시원해졌습니다. 용바우는 이를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꼭 이 강계색에서 쉬어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용바우는 이 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 강의 정이 든 셈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헤지고 내려오던 용바우는 오늘도 연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강가에서 쉬었습니다. 용바우는 지게를 벗어놓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잘 흐르는 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를 하염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흐르는 강 복판에서 물살이 분수처럼 치솟더니 번쩍하고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용바우 앞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너무도 신기스럽고 그 잉어가 너무도 귀여워서 집에 가져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넣어주었습니다. 그라고는 매일 물을 갈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용바우는 들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난데없이 무럭무럭 김이나는 쌀밥과 이름모를 반찬들이 밥상에 그득하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용바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배가 고픈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용바우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의뢰의 맛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끼니마다 새것으로 바뀌어졌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맛좋은 음식을 차려줄까? 용바우는 너무도 궁금해서 하루는 일을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부엉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용바우는 그만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글쎄 항아리에 넣어둔 잉어가 손살같이 뛰어나와 몇 번 곤두박질을 하더니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빠른 솜씨로 쌀을 씻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용바우는 그만 황홀하여 한참 동안 바람만 보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엉 문을 와락 젖히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아무런 놀란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용바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바우는 그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라면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처녀는 생긋 웃으며 나는 용궁에서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늙은 총각 용바우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용바우에게 뜻하지 않은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늙은 총각 용바우에 대한 소문이 그 고울에 욕심 많은 원님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용모가 천하일색으로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음식 솜씨가 좋다는 용바우의 아내를 탐내어 용바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님의 분부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나와 용바우가 장기를 두어 내가 이기면 용바우의 아내를 나에게 데려오고 용바우가 이기면 내 재산 중 절반을 나눠주겠노라. 장기라고는 생전 두어본 일이 없는 용바우는 원님의 명령을 거역도 못할 것이고 대단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챈 아내가 장기를 둘 때 이것을 장기판에 굴리세요 하고 은빛나는 조그만 구슬을 하늘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바우는 장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을 갖지 못하고 약속한 날 원님과 장기판에 마주한 게 되었습니다. 용바우의 가슴은 방망이지랬어요. 용바우는 원님이 하는 대로 말을 연거푸 붙이고 나서 장기가 시작되자 고 가슴에 품고 온 구슬을 장기판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슬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판 말들이 갈 방향을 가리켜 돌돌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바우는 구슬이 구르는 대로 장기 말들을 척척 옮겨 놓았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원님은 입맛을 적적 다시며 하는 수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장기에 이기고 난 용바우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으리만큼 기뻤지요. 그러나 장기해진 원님은 씩씩거리며 황소처럼 성이 났습니다. 원님은 어떻게 하든지 용바우를 이겨보려고 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군사하고 너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마음대로 하기로 하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본래 힘이 장사인 용바우라 해도 원님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이겨내겠어요? 용바우는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빼앗길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앞이 캄캄했습니다. 드디어 싸울 날이 다가왔습니다. 용바우가 시름없이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불렀어요. 용바우는 아내가 마지막 이별을 하자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병과 푸른 병 두 개를 치마 속에서 내주면서 위급할 때 던지라고 했습니다. 용바우는 병 두 개를 받아들고 시름없이 터벅터벅 싸운 마당으로 갔습니다. 넓고 넓은 마당에는 원님이 거느린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군말을 타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시퍼렇게 나를 세운 창대를 높이 휘두르고 있었어요. 용바우도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되자 있는 힘을 다 낼 것을 굳게 다짐하고 두 발을 댄댄히 뻗치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돌레에는 구경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윽고 원님은 의기양양하게 말 위에서 창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저놈 용바우를 쓰러뜨려라. 그러자 원님의 병사들은 일제히 용바우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용바우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 용바우의 눈앞에 문득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용바우는 재빠르게 허리에 차고 온 붉은 병을 앞으로 던지며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병이 꽝하고 터지더니 구경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창을 맨 씩씩한 군대가 되어 용바우를 따라 원님의 병사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와 함성을 올리며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용바우는 더 기운이 났습니다. 용바우는 원님의 병사뿐만 아니라 원님까지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푸른병을 마저 던졌습니다. 꽝하고 푸른병이 터지자 이번에는 수많은 군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바우는 날쌔게 말을 잡아 탔지요. 군대가 된 구경꾼들도 모두 군마를 타고 늠름하게 맞받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원님의 병사들은 용감한 용바우와 그 군대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림도 없었어요. 어떤 놈은 도망치고 어떤 놈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기세를 부리고 호화를 누리던 원님도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짓더니 말에서 맥없이 내려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그 고울 사람들은 용바우를 존경하며 받들었고 용바우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언제나 고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위에서 몸을 던진 선녀 옛날에 외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에는 가파르게 치솟은 산이 둘러섰고 앞에는 동로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남달리 부지런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꼭두 새벽에 연장을 메고 일터에 나서면 달을 이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이었지만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칡뿌리와 나물국으로 연명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이곳 심산유곡에까지 들어와 이슴직한 모든 것을 말끔히 훑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그들에게 귀여운 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엽고도 곱게 생겼던지 지나가던 길손도 그 용모에 끌려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참 곱기도 하구나 선녀인들 이해보다 더 고울까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선녀라 이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옷 같은 딸 자식에게만은 배고른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가난 속에서도 선녀는 어느덧 열여섯 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용모와 자태도 아름다운 선녀이지만 그 성품 또한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도 그러하거니와 선녀도 굳은 일, 마른 일을 가리지 않는 부지런한 처녀로 자라났고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 많기로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매꾼이 드나들어 문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매꾼들이 찾아들 때면 선녀는 슬쩍 외면하고 앉아 못 듣는 척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소꿉장난을 하며 같이 자라온 갑돌이한테 마음을 두고 있던 터여서 이런 혼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봄철이면 갑돌이와 만나 재미나게 얘기하는 꿈이 자주 날아들곤 해서 선녀의 가슴에는 갑돌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중매꾼이 골백번을 찾아온 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선녀의 이러한 심정을 알게 된 부모는 갑돌이 내 혼담을 받아들여 사돈을 맺었습니다. 혼담을 맺고 보니 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이기는 했으나 가난한 살림에 홀래를 갖출 생각을 나니 한숨이 앞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몇 밤을 생각하고 의논해 보아야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선녀는 부모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차렸던지 어느 날 아버님 자식을 불효하다고 꾸짖지 마세요. 상심 끝에 부모님이 혹 병원이라도 드시면 어쩌려고 하고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깨끗한 천에 싼 꼬러미를 내놓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들 부부는 의아한 눈길로 마주 보았습니다. 꾸러미를 풀던 그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뜻밖의 옆장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돈을 네가 어디서 아버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말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자기 집에 생겼다고 하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선녀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덜어 겁이 났던 것입니다. 선녀는 손으로 얼굴을 싸덮으며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손틈으로는 소리 없이 우는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며 치마 짜닥을 적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야 사실대로 말해라 하고 재촉하는 어머니의 말은 가늘게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머니 하고 흐늦게 울기 시작했어요. 선녀는 흐늦게 울면서 사연을 죄다 말했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종일토록 모진일을 하다 밤이면 잠결에 늘 앓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워 혼자서 속 태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녀는 아버지께 약이라도 몇 척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동네 사기를 거의 도맡아 했고 철따라 산나물도 남보다 몇 곱절 더 캐어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극성스럽게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태는 한편 몇 푼 안 되는 거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혼담을 맺은 후에 선녀의가 홀레올릴 일에 매우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갑돌이는 자기 나름대로 국리가 많았습니다. 갑돌이는 생각 끝에 부모님과 의논해서 자기의 머슴삭스를 받아가지고 선녀를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안 받겠다고 도리질하고 성도 냈으나 기어코 선녀의 품에 넣어주고 가는 갑돌이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어머니는 선녀야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과묵한 아버지였으나 그도 이 순간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돌아앉아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렇다면 진정할 것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 깊도록 울고 난 뒤 이 돈을 둘러싸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돌이의 품삭스는 돌려줘야 한다고 야단하며 선녀가 모은 것으로는 혼수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기가 내놓은 돈으로는 아버지에게 약을 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혼수감이 웬말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갑돌이가 보낸 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선녀가 말하자 듣고 있던 어머니는 벌써 제 편이라고 편들어 말하는구나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송아지를 사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선녀는 이른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다니며 생생한 풀을 골라먹이고 알뜰하게 돌보면서 소가 크면 팔아서 아버지의 몸을 보해드려야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송아지를 볼 때마다 생각을 따로 했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워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낳게 한 다음 큰 소를 팔아 선녀와 갑돌이에 홀레를 크게 한 번 치르고 송아지는 그들에게 주어 농사 밑천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밤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 가을에 이 마을에는 해마다 겪는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는 온천몰이 사시장철 송아 나와 온갖 병을 고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도 건세 있는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여기를 더없이 좋은 놀이터로 여기면서 이 마을 농군들의 소, 돼지, 개, 닭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 먹을 뿐 아니라 이 가파른 온천터에 사인교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농군들을 교군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시달림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강계 방어사가 출동하였는데 백여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방어사가 당도한 그날 저녁부터 이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나졸들을 놓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농군들의 가축과 재물을 약탈했고 예쁘게 생긴 처녀들은 모두 끌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이 꼴을 본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소를 농들에게 빼앗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선녀는 갑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선녀는 갑돌이를 보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물었습니다. 방어사 나린가 뭔가 하는 사람이 온천에 와서 소, 돼지, 개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가요. 그러니 우리 소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돌이는 시커먼 눈썹을 보아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그럼 내가 소를 끌어다 이 밤중으로 우리 사촌 형님네 집에다 두고 오지 우리 형님 댁은 산막치기라 외따로 떨어져 있고 또 울창한 소나무습에 쌓여 감히 찾아내지 못할게요. 하고 묵직한 입을 열어 서두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땅거미가 기어들기 시작할 때 갑돌이는 약속대로 선년의 집에 와서 소를 끌고 놈들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나갔습니다. 갑돌이가 소를 끌고 고개턱을 채에 넘기도 전에 나졸들이 선년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용감 있나? 나졸들은 건방지게 소리지르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았던 선년의 식구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보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네 있어 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일어나 퇴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놈 늙은 놈이 그만한 것은 알터인즉 나리님이 온천 놀이 오셨는데 그래 가만히 있단 말이냐? 나졸 나 쳐 물었습니다. 섬녀 선녀 아버지는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말문이 쾅 막혀버려서 저 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나졸들이 달려들어 이놈 소를 어디다 감추었느냐 소를 당장 내놓거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물러대던 나졸들은 선녀의 아버지를 끌고 방어사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방어사는 방어사대로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살기 등등한 눈을 번뜩이며 펄펄 뛰었습니다. 나졸들에게 얻어맞은 선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매를 맞고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선녀는 그 순간 방어사나 나졸들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선녀가 왔어요. 선녀가 애타게 불렀으나 반주검이 된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녀는 하도 기가 막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이때 물끄러미 선녀를 내려다보던 방어사는 그만 선녀의 아리따운 용모에 간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개걸스러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 너도 소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선녀는 입을 꼭 담은 채 고개만 가로자우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지켜보던 방어사는 그럼 손은 없어도 좋으니 그 대신 오늘부터 니가 내 시중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선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를 때려 눕힌 이놈이 이제는 나한테까지 달려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선녀는 우라같이 밀어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선녀는 태연하게 몸을 바로잡고 방어사나리도 한심하오이다. 민정을 둘러보지 않으시고 약정을 베풀려고 오셨나이까 소녀는 열 번 죽어도 그 말씀만 쫓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당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순히 타일러서 들을 선녀가 아님을 깨달은 방어사는 라졸들에게 천연을 당장 묶어드려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선녀에게 달리 택할 길은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한테 욕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갑돌이에 대한 깨끗한 사랑을 안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선녀는 나졸들의 틈을 날색에 벗어나 온천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바위에 뛰어오른 선녀는 뒤를 돌아다 보며 아버지 하고 애타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청길 벼랑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촌향 내 집에 소를 메어둔 갑돌이는 그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내놈들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손은 어림도 없다. 갑돌이는 이렇게 대견술을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선녀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갑돌이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실로 이것은 갑돌이에게 있어서 청첨 병력 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주먹을 부르지고 단숨에 이웃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장정들을 모아놓고 사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돌이의 울부는 해마다 덧싸인 그들의 원안에 불을 지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갑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시중 외귀 건장 건기 등지에 삽시간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쟁기와 횃불을 갈라들고 갑돌이를 따라 방어사가 있는 온천으로 비호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온천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과 가축들을 긁어모아 진수성산을 차려놓고 취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여태까지의 머슴사리에서 쌓여온 피 맺힌 원안과 선녀를 잃은 울분이 한데 겹쳐 이를 부두득 갈았습니다. 그는 먼저 방어사한테 달려들어 단숨에 칼로 내리쳤습니다. 마을사람들도 뒤따랐습니다. 살아남은 나졸들은 대들 엄두도 못 내고 꽁무늬를 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 이긴 기쁨을 금치 못해 횃불을 든 채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그리고 선녀가 몸을 던진 바위를 이때부터 선녀바위라 이름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몸받친 농부 옛날 지금의 철원 산골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젊어서부터 담대하고 재주가 뛰어나 뭔가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미천한 백성의 신분이라 때를 얻지 못하고 헛되게 그날 그날을 보내다가 늙음하게 일을 얻습니다. 하루는 풍문에 들려오기를 무남동려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길러오던 공주가 갑자기 괴이한 병을 만나 생사가 위태롭게 되어 온 궁중이 들끓고 왕은 나란일도 다 집어던지고 근심과 탄식으로 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주의 병인직 야밤 삼경에 어디선가 나라든 늙은 부엉이 한 마리가 대궐 뒤뜰에 있는 천연묵은 은행나무 가지에서 울고간 그날부터 시작되었고 부엉이가 울고갈 때마다 더욱 심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려고 팔도 강산에 소문난 의원들을 죄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제따는 한다 하는 의술이었으나 공주의 병만은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궁중에 떠도는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총명한 신하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공주의 병은 그 원인 그 원인이 부엉이 온 즉 그 놈을 잡아 없애면 공주의 병이 나으리라 하래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왕은 수천 수만의 군사들 중에서 활 잘 쏘는 명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눈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야밤 삼경에 그것도 날짐승의 우는 소리만을 가늠하고 쏘는 화살이 맞을 리 없었으니 그들 또한 왕명을 거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믿을 곳이 없게 된 왕은 양반 상민 가리지 않고 공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서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 철원의 깊은 산골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늙은 농부는 아내에게 잠시 집을 떠나겠노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길 떠날 차별을 했습니다. 그 거동이 하도 수상하기에 아내가 까닭을 모르니 농부는 자기가 그 부엉이란 놈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을 듣자 아내는 크게 놀라 비천한 신분으로서 만일 뜻대로 거사하지 못하면 크게 욕을 볼 것이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마저 잃을 것이니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며 한사코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집을 떠날 결심을 버리지 않아 더는 말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다 하니 워낙 궁색한 살림인지라 노자는 고사하고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생각다 못해 객지에서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허강 구석에 세간이라고 는 그것뿐인 호미 한자루를 농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피로에 지친 초라한 행색으로 서울 장안에 들어섰습니다. 막상 당도하고 보니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찾아온 바에야 부엉이를 잡든지 못 잡든지 좌우간 대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농부는 성문에 이르러 서울의 온가닥을 말했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루기에 지쳐있던 성문지기는 이름난 문무백관들이 모두 왔다가는 되돌아가는 판인데 행색부터가 초라한 놈이 공주의 병 때문에 왔다는 말을 듣자 너무도 어이가 없어 당장 물러가라고 불호령을 했습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한 뒤 그 길로 장에 가서 가지고 온 호미를 주고 부엉이 새끼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자 농부는 어디 가서 화살 하나를 얻어다가 그놈의 몸뚱어리에 꽂아 죽인 다음 그것을 감춰들고 으슥한 성벽 한 모퉁이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기척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부엉이를 성벽 안으로 슬쩍 던지고 성문 쪽으로 되돌아 섰습니다. 성문지기가 다가오는 사람을 눈여겨보니 낮에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또 왔느냐 하며 긴창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농부는 시채미를 떼고 방금 날아가는 부엉이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것이 그만 대걸 안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크게 웃으며 이놈이야말로 정령 미친놈이라고 단정하고 덮어놓고 윽박지르며 떠밀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검질기게 구르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과 어긋나면 주리를 틀어 혼내주는 것도 심심풀이가 될성 싶었습니다. 문지기는 성벽 한 모퉁이를 보다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엉이 한 마리가 나자빠져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인지라 문지기는 넋을 잃은 사람같이 헐레벌떡 번수대장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야밤에 날아가는 부엉이 새끼를 마쳤으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늙은 부엉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즉시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왕은 이 말을 듣자 세신도 잊고 뛰어내려와 만일 그를 놓쳤다가는 즉석에서 목을 치겠노라고 하면서 당장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여 농부는 자기 뜻대로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고자 멀리서 왔다는 그의 말을 듣자 공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 농부를 모시게 하고 산의 진미로 대접하게 했습니다. 농부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왕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엉이만 잡는 날이면 그 은혜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되 못잡는 날에는 목을 치게 노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말하라 했습니다. 농부는 그저 활과 화살 그리고 살진 수탁 한 마리면 부엉이를 영락없이 잡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농부는 어슬렁어슬렁 은행나무 있는데로 갔습니다. 그는 나무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다가 속이 썩은 커다란 나무통을 찾아 마침 잘되었다는 듯이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새 삼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무엇인가 부스럭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온 정신을 가다듬어 귀를 고추세우고 인노라니 이어 부엉이가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마음을 조이고 기다리던 농부는 가져온 수탉의 다리를 힘껏 비틀어 소리 지르게 하면서 그놈의 몸뚱어리를 나무통 밖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부엉이란 놈이 오는데 정신을 팔다가 이상한 소리가 밑에서 들려오므로 소리 나는 곳을 내려다보니 난데없는 기름진 수탉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꽁처럼 푸드덕거리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그놈은 군침을 삼키며 이게 웬떡이냐 하고 쏜살같이 내려와 수탉을 타고 앉았습니다. 농부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그놈을 타고 앉아 목을 비틀어 죽였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한숨을 푹 내쉬며 화살 두 개를 골라 부엉이의 항문에 깊숙히 꽂아 멀리 내던지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 앞에 나선 그는 아주 호기있게 간밤에 부엉이의 항문을 더 누워 두 번 화살을 쏘았더니 모두 적중하여 그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들어왔노라고 아래였지요. 왕이 신하들을 시켜 살피게 하니 커다란 부엉이가 항문의 도개의 화살을 맞고 죽어 떨어져 있다고 아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지 얼마 안 돼요.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왕은 그 은혜를 살해하고자 농부더러 소환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생은 한가 전민으로 태어나 스스로 밭을 가꾸면서 재힘 들여 먹고 살아왔으며 이렇게 함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나이다. 바라건대 외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이 변환할 새 없으니 여생이나마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어디 자그마한 그때마다 철원 방어사는 용맹을 떨쳤고 빛나는 공을 세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왕은 그의 공로와 뛰어난 용맹을 보아 그를 자기 가까이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사 방어사 이를 굳이 사양 고향인 철원에서 여생의 마지막 날까지 국방에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빨간 꽃 한 송이 꼬불꼬불 산길 언덕 아래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옹달샘 가에는 수양버들 한 그루가 서있고 수양버들 앞에는 선녀처럼 예쁜 연화 아가씨가 바가지를 들고 서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꼬불한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서 목마름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여보게들 우리 꼬불한 고개로 가서 예쁜 아가씨가 떠주는 샘물을 마시세 마을 총각들은 앞을 다투어 옹달샘으로 몰려갔습니다. 아 저 아가씨는 선녀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하늘날에 없을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을까. 연화 아가씨를 한 번 본 마을 총각들은 모두들 모두들 연화 아가씨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날마다 꼬불한 고개로 가서 샘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농사 철이 되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마을마다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또 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총각 여섯 들이 모두 여우 인지 귀신 인지 모르는 전여 에게 홀려서 일어나지 않고 샘물만 마시러 가니 큰일 났습니다. 현명하신 사또 님께서 마을 총각 들이 샘물을 마시러 못 가게 해주십시오. 사또 는 포졸들을 시켜서 연화 아가씨를 잡아오게 있습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러 사또 앞에 꿇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까 연화 아가씨를 본 사또도 연화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떠주는 것이냐 사또 님 저는 염라대왕의 셋째 딸 연화 공주입니다. 연화 아가씨는 은쟁반 위에 금 구슬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도 아름다울 뿐더러 목소리도 안아름답 구나 그래서 저는 큰 죄를 지어서 염라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사천 일 동안 하라는 아바마마의 분부가 계셔서 목마른 길손님들에게 샘물을 떠드리고 있사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은 당장 집어치우고 나하고 함께 사는 게 어떠냐 사토는 연호아가씨를 둘째 아내로 맞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직도 천일이 남았습니다. 소녀를 다시 옹달샘으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사토는 엉뚱한 속셈이 있어서 연호아가씨를 옹달샘으로 보내주고 포졸들을 시켜서 연호아가씨를 지키게 했습니다. 천일 동안 기다렸다가 연호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사토는 천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지 차림에 초라한 나그네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오나 나에게도 물 한 바가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연호아가씨는 나그네 총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쏠렸습니다. 옷차림은 보잘것 없지만 생김생김은 귀공자 같았지요. 연호아가씨는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 총각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나그네 총각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잘 마셨소.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들을 게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나그네 총각은 품속에서 옥바가지 하나를 꺼내 연호아가씨에게 내주고는 성큼성큼 산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수가 연호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바가지에 담긴 모래서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풍겼습니다. 연호아가씨는 자꾸자꾸 옥바가지로 물을 떠마셨어요. 옥바가지로 물을 떠마신 연호아가씨의 가슴속에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 총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연호아가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그네 총각이 준 옥바가지로 물을 떠주었습니다. 물맛이 꿀맛이다. 옹달샘물은 꿀물이야. 이번에는 여러 고울에서 샘물을 마시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연호아가씨와 옥바가지와 향긋한 물맛은 온 나라에 가득히 퍼져 왕자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사또에게 옹달샘 물도 마시고 연호아가씨도 보러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구나 잘못하다가는 연호아가씨를 왕자에게 빼앗기겠는걸 좋은 수가 없을까 사또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옳거니 우리 복실이를 연화로 꾸며서 내보이자 일이 잘되면 우리 복실이는 왕자님한테 시집도 갈 수 있을게다. 사또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또는 자기의 딸 복실이를 연호아가씨처럼 꾸며서 옹달샘으로 내보내고 연호아가씨는 별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왕자님 저기 저 수양버들 앞에 서있는 처녀가 연호아가씨고요 그 앞에 향내 나는 농달샘이 있사옵니다. 사또는 왕자님을 안내했습니다. 연호아가씨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왕자님과 함께 물 한 바가지 얻어먹어 봅시다. 왕자님은 옹달샘 앞으로 갔습니다. 연호아가씨 물 한 바가지 주십시오. 물에서 꽃 향기가 풍긴다면서요. 연호아가씨로 꾸민 복실이가 옥 바가지로 물을 떠서 왕자님께 드렸습니다. 에취 물이 썩었구나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난생 처음이다. 왕자님은 코를 감싸지고 옥 바가지를 내던졌습니다.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연호아가씨는 저의 집 별당에 있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서 빨리 연호아가씨를 데려오도록 해라. 왕자님은 연호아가씨에게 옥 바가지를 준 나그네 총각이었습니다. 나그네로 꾸민 왕자님이 온 나라 안을 떠돌아 다니다가 연호아가씨를 만난 것이었어요. 대궐로 돌아온 왕자님 즉 나그네 총각은 연호아가씨를 그리워하다가 오늘 꼬불한 고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연호아가씨를 별당에 가두어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연호아가씨의 모습은 영영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연호아가씨가 빨간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왕자님 저는 별당 앞에 있는 못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연호아가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연호아가씨 누가 아가씨를 죽였소? 똘베 마을에 사는 똘베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별당 문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저를 업어가려고 하기에 뿌리 쳤더니 저를 돌로 때려 죽여서 연못 속에다 던졌습니다. 왕자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 날 아침에 별당한 못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웬 꽃이냐? 별당한 못 속에는 나그네 총각 즉 왕자님이 준 옥바가지 모양과 같은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자기를 그리워하던 연호아가씨 덕시 자기가 준 옥바가지 모양으로 핀 것이라 여기고 그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답니다. 당연히 연호아가씨를 죽인 똘배라는 더벅머리 총각을 찾아서 벌을 주었답니다. 게으름뱅이 바보 이야기 옛날에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바보 칠복 이라는 아이가 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나 한 짐 해오너라 산에는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야 집에서 낮잠 잘래 아 무서워 칠복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장가를 가서 아들따를 낳을 나이인데도 저 녀석은 날마다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니 속상해 죽겠네. 칠복이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찌나 게으르던지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다 요강을 들여다놓고 오줌도 싸고 똥도 누웠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칠복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가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어머니는 집단 하나를 칠복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칠복아 밖에 나오기 싫으면 새끼줄이나 꼬아라. 집 한 단을 모두 새끼줄로 만들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테니 빨리 새끼줄을 꼬아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칠복이는 냉큼 대답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나 꼬박 굶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우리 칠복이가 굶어 죽은 게 아닐까? 칠복이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나서 가만 가만 칠복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 에이구 안되겠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발을 꼬아서 머리맡에다 놓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루에 한 발씩 새끼줄을 꼰 셈입니다. 화가 난 칠복이 어머니는 방문을 화다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썩 나가라. 너 같은 바보천지 게으름뱅이 하고는 속이 타서 더 못 살겠다. 칠복이 어머니는 새끼줄 세발을 칠복이에게 주워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발을 어깨에다 걸치고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칠복이는 앞이 캄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칠복이는 정차없이 먼 낙은의 길을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산 고개 길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 고개 위에서 옹기 장수를 만났습니다. 옹기 장수는 옹기 개를 가득히 실려있는 지게를 붙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이 떨어진 옹기 지게를 붙들고 쩔쩔매던 옹기 장수는 칠복이가 갖고 있는 새끼줄을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복의 총각님 하늘이 도우셔서 총각님을 만났군요. 그 새끼줄을 나한테 주시오. 뭐라구요? 이 새끼줄은 내 목숨과 같은 거요? 나는 우리 집을 나올 때 새끼줄 세 발만 갖고 남았소. 제복이는 황금 덩이라도 가진 듯이 새끼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총각님 내 딱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릇짐을 짊어지고 고개 넘어 마을까지 가야겠는데 그릇짐을 묶은 줄이 떨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소. 새끼줄이 없으면 그릇짐이 온기 그릇이 몽땅 깨지고 맙니다. 총각님 그 새끼줄을 날 주시구려 내가 물동이 한 개를 줄 테니 새끼줄과 바꿉시다. 온기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 사정이 딱하구먼요. 좋소. 새끼줄하고 물동이를 바꿉시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발하고 물동이 하고 바꾸었습니다. 시히 새끼줄보다 물동이가 더 좋구나.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한 방만에 졌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껴안고 걸어갔지요. 아 덥다. 물이나 한 바가지 먹고 가자. 칠복이는 어떤 마을 우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새각시가 머리에 물동이를 흘리고 사뿐사뿐 우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새각시는 우물터에 낀 이끼에 발이 미끄러워 뒤똥거리다가 머리에 입고 온 물동이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른들이 아시면 온전치 못한 며느리라고 꾸중을 하실 텐데 새각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물동이를 안고 서 있는 칠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총각님 미안하지만 그 물동이를 제게 주셔요. 우리 시어머님이 물동이를 깬 줄 알면 저를 쫓아낼 거예요. 물동이를 깬 새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각시님 물동이를 드리고 싶지만 공짜로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소. 칠복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총각님 제가 집에 가서 시암탁 한 마리 갖고 올 테니 물동이를 주셔요. 칠복이는 헤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에 새각시는 노란 시암탁 한 마리를 친마폭에 감추어 갖고 왔습니다. 칠복이는 물동이를 새각시에게 주고 시암탁을 받았습니다. 칠복이는 시암탁을 들고 어느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그때 키가 큰 청년 두 사람이 죽은 말을 석가래에 얹어 어깨에 다 메고 마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생김생김이 꼭 바보 같구먼 어렵슈 살이 도실도실진 암탁을 감고 있네 죽은 마라고 바꾸자고 해볼까 죽은 마를 산으로 묻으러 보았습니다. 키가 큰 놈은 속이 없다더니 바로 저놈들이 구나 말이 닭보다 크니까 바꿔야지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습니다. 바꿉시다. 닭을 가져가시오. 칠복이는 닭을 주고 죽은 마를 가져갔습니다. 칠복이는 마를 등에 얹고 또 어디론지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길을 가다가 외딴 집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칠복이는 죽은 마를 집 뒤에 있는 감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주인 양반 칠복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마음 시 좋은 할아버지는 칠복이의 부탁을 들어주 었습니다. 주인 어른 집 밖에 있는 감나무 아래 제 말이 있습니다. 죽 한 통 만 쑤 주십시오. 칠복이는 말에게도 죽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집주인 할아버지는 딸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꽃뿐아 콩이랑 감자를 넣고 말죽을 쑤어서 감나무 아래 있는 말에게 갖다 주어라. 꽃뿐이는 말죽을 쑤고 칠복이는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은 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깜짝 잠이 깨웠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울음 섞인 꽃뿐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울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 해보아라. 주인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아버지 총각 손님이 데리고 온 말을 제가 죽였어요. 어떻게 네가 손님의 말을 죽였단 말이냐. 말죽을 주었는데도 먹지를 않아서 말죽 바가지로 말 머리를 한 번 때렸더니 말이 피그르르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에이구 큰일 났구나. 가난한 우리 신세에 어떻게 말값을 물어준단 말이냐. 꽃뿐이와 꽃뿐이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꽃뿐이 아버지는 칠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원을 했습니다. 종각님 죽은 말은 우리 집에 두고 우리 딸 꽃뿐이를 데리고 가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꽃뿐이 아버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예, 꽃뿐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가서 장가 들랍니다. 칠보기 칠보기 데리고 꽃뿐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칠보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뿐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는구나. 저 예쁜 처녀를 내가 빼앗을 수는 없을까? 돈 많은 비단장수 노총각이 칠보기와 꽃뿐이를 졸졸 따라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여기에서 쉬어가자. 칠보기는 산길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땀을 닦았습니다. 날씨 한 번 덥구나. 비단장수 노총각도 칠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내기 한 번 합시다. 비단장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기는 뭔지 나는 잘 할 줄 모르니 수수께끼를 합시다. 칠보기가 말을 받았습니다. 내기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바보가 수수께끼를 내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 비단장수 는 콧방귀를 킁킁 끼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여보시오 총각님 당신이 낸 수수께끼를 내가 맞추면 총각님은 저 처녀를 나한테 주시오. 만일에 내가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나는 비단과 돈자루를 몽땅 주겠소. 그렇게 합시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 했습니다. 바보 맹꽁이 같은 종각 놈아 바로 이것이 내기다 내기. 비단장수 는 자신 만만해서 어깨를 으쓱 거렸습니다. 꽃뿐 있는 바보라고 마구 깔보는 비단장수가 미웠지만 꾹 참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무릎을 탁탁 치면서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비단장수 양반이 맞춰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뭐든지 내보시오 예쏘 돈자루랑 비단짐이오 당신도 처녀를 나한테 줄 결심을 하시오 좋소 수수께끼는 당신이 내지 말고 나 혼자만 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 그래 시간도 없으니 종각 혼자 내시오 내가 맞춰낼 테니까요 바보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칠복이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똥만 싸고 낮잠만 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종각 뭘 망설이시오 빨리 수수께끼를 내시오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보고 답을 대시오 칠복이는 큰 기침을 난 뒤에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습니다. 새끼줄 세발이 물덩이가 되고 달기 되고 말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소 그게 뭔지 맞춰보시오 비단장수 노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것은 이 세상 하늘 아래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단장수 노총각은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 했습니다. 새끼줄이 물덩이가 되고 물덩이는 달기 되고 달금 말이 되고 말은 사람이 되고 비단장수 노총각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소 빨리 말하시오 칠복이는 비단짐과 돈자루를 집어들면서 비단장수 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말해보시오. 비단장수 노총각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신님이 될 꽃뿐이 아가시오. 칠복이는 새끼질 새발로 인연이 되어 꽃뿐이 처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바보를 깔보다가 내가 바보 한테 졌구나. 비단장수 노총각은 진짜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웃고만 있었답니다. 새엄마와 오누이 옛날 옛날에 톰과 루라는 오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루가 태어난지 여섯 달 만에 돌아가셔서 톰과 루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둘은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결혼을 하면서 행복은 멀어져 갔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진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아주 버릇이 없었어요. 언제나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땋아서 옷과 어울리는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진아는 뚱뚱하고 모든 일에 서툴렀습니다. 벌써 다섯 살이나 되었는데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면 늘 울음을 터뜨렸지요. 톰과 루는 진아와 놀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진아는 자기 장난감을 남매와 가지고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아의 옷이 더러워지거나 진아가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남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톰이나 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아는 정원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아끼는 꽃을 몽땅 꺾어버렸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물을 뜨러 나왔다가 정성 들여 가꾼 꽃들이 정원에 떨어져 있고 진아가 그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아야 누가 이런 짓을 했니? 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꽃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아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랬니? 어머니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아가 무서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톰이 그랬니? 진아는 고개를 숙이고 발로 땅바닥을 문지르며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습니다. 네. 진아는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화가 난 새어머니는 톰을 찾으러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톰 새어머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톰과 루는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톰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내 정원을 망가뜨렸지? 새어머니는 톰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굶어 제가 안 그랬어요. 억울해요. 톰이 말했습니다.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새어머니는 톰의 귀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라고는 톰을 끌고 가 옷장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꽝 하고 문을 닫았어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루는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척 하면서 마루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톰을 도우려고 했다가 자기도 옷장 안에 갇힐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새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루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리 가 안 그러면 너도 큰일 날 할 거야. 톰이 대답 했습니다. 오빠 제발 밖으로 나와 난 여길 떠나기로 결심했어. 오빠도 나랑 같이 가. 루가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갈 건데 톰이 말했습니다. 루는 옷장 문을 살짝 열면서 톰에게 말했어요. 도망치자. 오빠 그럼 새엄마도 후회할 거야. 톰은 잠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빠를 두고 떠날 순 없어. 톰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엄마는 너무 나쁜걸. 루가 말했습니다. 난 새엄마가 미워. 그리고 아빠는 매일 일만 하시잖아. 아빠는 우리가 없어진 것도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톰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날 동이 트기 전 톰은 조용히 여동생을 깨웠습니다. 남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지나와 새엄마 아버지는 깊게 잠이 들어 있었어요. 톰과 루는 조심조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루와 톰은 달빛을 길잡이 삼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매는 논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숲을 향해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었던지 톰은 신발이 망가져서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오후쯤 난맨은 난맨은 목도 마르고 지쳤습니다. 아침에 쌓은 밥과 물고기도 다 먹어버렸고 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난맨은 강뚜기의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보자. 루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배도 꾸르륵 꺼리고 정차없이 걷느라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루는 오빠를 따라 집 옆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화로 위에 야채 스튜가 든 솥이 있었습니다. 야채 스튜는 차갑고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톰과 루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 스튜가 누구의 것인지 신경 쓸 겨를 없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야채 스튜는 동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커멓고 커다란 무언가가 부엌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루는 소리를 지르며 빈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엌에 나타난 것은 동물 가죽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못생긴 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매를 향해 으르렁 거렸습니다. 도망가 톰이 여동생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솥을 집어들어 남자에게 던지고는 창문을 통해 도망친 여동생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루는 땅으로 뛰어내려 오빠를 올려다보았어요. 서둘러 오빠 루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남매는 온 힘을 다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고운 눈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하지 녀석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 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망고나무 위로 올라가자. 루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나뭇잎 사이에 숨을 수 있을 거야. 남매는 망고나무 가지에 올라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톰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어요. 루는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잔뜩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숨쉬기 조차 힘들었습니다. 곧 장가지가 부러지고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물같이 생긴 남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어느새 남매가 숨은 곳 바로 밑까지 와서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룸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어느새 남자의 쭉 뻗은 손이 거의 룸에게 닿을 듯 했습니다. 톰은 더 높은 가지로 올라가 손을 아래로 뻗으며 말했어요. 루 내 손을 잡아 하지만 루는 톰의 손을 잡지 못하고 망고 열매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루는 재빨리 꾀를 내어 손에 든 망고를 남자에게 집어던졌어요. 망고는 남자를 마치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망고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큰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고 남자는 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톰과 루는 아무 말 없이 남자가 물살에 쓸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와 다시 강뚜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갈까 루가 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톰이 물었습니다. 루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새엄마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잖아 진화도 그렇고 루가 말했습니다. 톰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아빠도 이미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야.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걸. 톰은 여동생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도 될 것 같아. 잠시 후 피곤해 지친 남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와 톰은 밖으로 나가 어제 남자가 떨어졌던 망고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아침으로 달콤한 망고를 먹고 강을 따라 한가로이 산책을 했어요. 저길 봐. 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강물을 떠 마시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룸은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이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더니 루가 신이 나서 소리 쳤습니다. 아빠 강물을 마시던 사람은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루 톰 남자가 소리 쳤습니다. 남매는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톰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걱정을 많이 했단다. 꼭 찾으려고 했어. 왜 집을 나갔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서요. 언제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혼이 난 단 말이에요. 알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 했단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집으로 가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루와 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루는 고개를 흔들며 아버지의 손에서 자기 손을 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루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아빠하고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아버지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와 새엄마는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잘하도록 하실 거예요? 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 했어요.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단다. 만약에 진아와 새엄마가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우리 셋이서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루와 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매는 아버지를 와라 끌어안 났습니다. 그래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자. 톰과 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섬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오직 하늘과 바다와 검은 새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검은 새는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새는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날아야 했어요.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날개를 최대한 넓게 펴서 바람에 실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새는 날개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검은 새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검은 새 아래에 있는 것이라곤 거대한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 뿐 이었습니다. 검은 새는 이렇게 계속 나라만 다니다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다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 새는 피곤한 날개를 쉬게 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바다에 닿을 정도로 낮게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과 바다를 이용해서 내가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검은 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날면서 생각한 끝에 검은 새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검은 새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계획을 실행하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그러는데 너는 짜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대. 쓸데없는 파도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던데 넌 하늘처럼 내가 나는 걸 돕지도 못하잖아. 검은 새가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바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세상은 하늘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깊어 그리고 내가 만드는 파도 아래에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풍부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러자 검은 새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늘은 니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언젠가는 나를 물속에 빠트릴 거라고 하던데 검은 새의 말을 들은 바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곧 바다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파도가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더 커졌고 파도 꼭대기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부글대는 물에서는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새는 거대한 파도가 하늘에서 자기를 잡아채어 물속으로 집어삼킬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도망쳐 날아갔습니다. 검은 새는 바다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파도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바다는 마치 온 힘을 다해서 하늘을 물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바다를 피해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하늘을 향해 더 힘차게 올라가 마침내 짠 바닷물을 하늘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번개가 바다를 내리치더니 커다란 바위와 돌멩이들이 컴컴한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새는 번개와 바위에 맞지 않으려고 날개를 열심히 움직이며 이리저리 날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돌덩어리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바람에 검은 새의 날개는 바닷물에 젖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검은 새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잖아. 그런데 소란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검은 새는 조심조심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보았어요. 하늘은 다시 조용하고 밝고 파래졌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니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새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바다에서 한층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삼삼오 무리를 지어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위들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있었어요. 바위의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파도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검은 새는 바닷물이 바위 주변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다가 다시 화가 나서 갑자기 솟아오르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검은 새는 한 바위의 가장 높은 곳까지 내려가 살짝 발을 대보았습니다. 바위 표면은 단단하고 안전했습니다. 검은 새는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입니다. 검은 새는 바위 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바위들이 모여서 바다 위로 솟아올라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바위는 크고 또 어떤 바위는 바다 위에 겨우 얼굴을 내밀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후에 바위들은 점점 커지고 자리를 잡아서 섬이 되어 군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천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수탁으로 변한 병사 오랜 필리핀은 아주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싸움이 끊이지 않아 전쟁의 신 시다파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시다파는 여러 부족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싸움을 말려야 했습니다. 부족들은 매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시다파의 집무실 밖에는 언제나 그와 얘기하러 온 전령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다파는 이웃 종족에게 납치된 여인의 사건을 해결하느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다파는 무척 피곤했지만 여인을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팡 해가 뜨기 전에 나를 깨워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제때 일어나지 못할 까 봐 걱정이 구나. 시다파가 팡이라고 불리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팡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일 늦잠을 자지 않게 지금 빨리 가서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시다파가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팡은 시다파의 말대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다파의 집무실 밖에 서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친구 몇 명을 보았습니다. 팡은 잠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들이 납치된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거야. 팡은 저녁 내내 시다파의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납치 사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팡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전령들에게 소식을 전하느라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저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만약 새벽 1시까지 그 여인이 풀려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낼 거래요. 팡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말하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속시원히 말 좀 해봐. 팡은 궁금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은 듯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팡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팡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을게. 물론이지 정말 말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팡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납치된 여인을 찾아오기 위한 시다파의 비밀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곧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팡은 그때서야 서둘러 잠을 자러 갔습니다. 얘기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팡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팡이 눈을 떴을 때 시다파는 팡을 내려다보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녀석 전쟁의 신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해? 팡은 시다파의 환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팡은 벌써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팡 주변의 이불들은 모두 개켜져 있었습니다. 팡은 시다파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주인님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느냐? 시다파가 노여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팡이 더듬거리며 말렸습니다. 팡은 자기의 무릎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 때문에 모임에 늦고 말았다. 내가 시킨 대로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지. 넌 쓸모없는 병서다. 시다파는 이렇게 말하고는 뒤로 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동안 팡은 움직일 수 조차 없었습니다. 팡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심장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팡은 갑자기 주인을 쫓아 뛰쳐나갔습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시다파시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팡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다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팡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범하였으니 너를 벌할 것이다. 주인님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팡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저를 불러세워 수천가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늦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팡은 정말로 미안해하며 좀 더 나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팡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비밀 공격 계획까지 말했다고 시다파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너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분노에 휩싸인 시다파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집무실에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 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팡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말했습니다. 내 게으름과 수다스러운 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 전쟁의 신이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어 안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넌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몸은 줄어들어 날개가 생기고 깃털이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새벽 통이 트기 전에 눈을 떠서는 다른 사람을 깨우는 울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팡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팡의 입은 새의 보리로 변했고 몸이 오그라들면서 파른 날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진 팡은 시다파가 자기를 더 흉측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궁전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부터 팡은 수탁이라 불리였고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깨어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답니다. 애벌레 공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모두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늙은 왕은 침대 옆에 모여있는 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은 벌써 몇 달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가거라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왕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새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들도 쌀과 물과 물고기 그리고 미래의 신부에게 줄 선물을 짊어지고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힘과 용기가 넘치는 왕자들은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을 넘어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며칠 후 첫째 왕자 마가 비단처럼 빛나는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닿는 우아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둘째 왕자 파는 아름답고 상냥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빛나는 미소로 임금님의 방을 밝게 비추었고 피부 또한 부드럽고 반짝거렸습니다. 늙은 왕은 두 왕자가 신부감을 소개하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들을 잘 보살필 것 같으니 이제야 편히 눈을 감겠구나. 둘 모두 우리 왕자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왕이 두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신하 한 명이 임금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신하는 얼굴이 빨개져서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지요. 마 왕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들여 보내거라. 왕이 말했습니다. 신하는 이렇게 하고는 조심스럽게 등 뒤로 문을 닿더니 밖으로 나가자마자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와 파 그리고 두 신부는 어리둥절해져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웃는 거지? 마가 파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 왕장인 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 왕자는 팔뚝만한 징그러운 애벌레를 조심스럽게 감싸들고 있었습니다. 베타예요? 마가 커다란 애벌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베타가 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 왕자를 쳐다보며 흰 수염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 재미있구나. 아버지 농담이 아니에요. 전 정말 베타와 결혼할 거예요. 막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저도 베타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신부감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타는 여행하는 동안 저의 말동호가 되어주었고 마음씨도 아주 착해요. 왕은 갑자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전 베타와 결혼할 거예요. 막내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왕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난 그 징그러운 벌레도 데리고 나가거라. 나는 절대로 벌레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막내는 베타를 조심스럽게 흔들으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임금님의 침상으로 다가갔어요. 막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존경하고 결코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막내는 막내는 말을 멈추고 애벌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베타는 마술 같은 존재예요. 저도 베타가 벌레처럼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베타는 제가 만난 어느 여인보다 재치있고 총명합니다. 왕은 언짢은 표정으로 중얼거리고는 왕자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베타가 저를 사랑하고 저 또한 베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막내는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어깨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청을 들어주세요. 공정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왕은 천천히 왕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예요. 아니 베타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간청할게요.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시 입을 연 왕은 무척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너는 정말 바보르구나. 하지만 온나라 사람들이 너를 비웃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가 왕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날 왕은 사흘 후 왕자들의 결혼식이 열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흘 동안 신부들은 결혼 베일을 짜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결혼을 할 때 베일을 만들어 부부에게 들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 베일은 신랑과 신부를 둘러싸기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신부들은 곧장 베일 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감쌀 넓은 천을 짜기에 사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의 신부는 비당과 순랑 피냐라고 불리는 파인애플 줄기를 이용해 부드러운 천을 짰습니다. 파인 신부는 아바카라고 불리는 야생 바나나 잎으로 튼튼한 천을 만들어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결혼식 날 마침내 베일들은 구경 온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 같은 마차에 드리워졌습니다. 결혼식 행렬이 마을의 중심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자 축하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늘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와 파의 신부가 만든 베일은 베타가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베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길고 화려한 비단 베일이 막내의 마차를 감싸고 있었고 실 하나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베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사람들은 막내 왕자의 애벌레 신보를 보자마자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내에게 소리쳤어요. 왕자님이 제 염소와 결혼했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웃으며 외쳤습니다. 막내 왕자님이 눈이 안 보이나? 하지만 막내 왕자는 털로 덮인 베타의 목을 사랑스럽게 쐬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사람 왕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비웃으라고 해요.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행렬이 끝나자 신랑과 신부들은 마차에서 내려 결혼식 준비가 되어 있는 야외로 갔습니다. 재단 위의 발코니에서는 왕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결혼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와 파는 자랑스럽게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마치 베타를 위험해서 지키려는 듯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신부님이 베일을 부부의 어깨에 둘러주기 위해 신랑과 신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막내 왕자가 무릎을 꿇자 베타가 느랏없이 말했습니다. 저를 땅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발로 저를 밟아주세요. 막내 왕자는 깜짝 놀라 베타를 쳐다보았어요. 뭐라고요? 왜요? 부탁이에요 왕자님. 베타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믿고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이에요 왕자님. 신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하세요. 막내 왕자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가로 저우면서도 시키는 대로 베타를 부드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질끈 감고 발을 들어 베타의 목 바로 아래를 밟았습니다. 막내 왕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갑자기 눈앞에 밝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느꼈어요. 막내 왕자가 눈을 뜨자 앞에는 지금까지 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깜짝 놀라 멍하니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막내 왕자의 형들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붉은 입술과 아몬드 같은 눈 그리고 우아한 자태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두 신부는 가난한 농촌 처녀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전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인은 막내 왕자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왕자님. 막내 왕자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인은 찰랑찰랑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저는 베타예요. 전 예전에 공주였는데 못된 마녀가 마법을 걸어 오직 왕자의 진정한 사랑만이 마법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베타? 젊은 왕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왕자님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막내 왕자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베타 당신은 정말 완벽한 여인이에요. 막내 왕자가 베타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자 사람들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호가 되어 세쌍의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과 노래로 잔치를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왕은 점차 다른 며느리들 보다 애벌레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죽기 전에 가장 어린 막내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답니다. 지혜로운 꾀돌이 옛날 옛날에 꾀돌이라는 지혜로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꾀돌이는 혼자서 외할머니네 집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꾀돌이는 길 좌우를 찬찬히 살펴보며 나지막한 산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헐떡거리며 마주 왔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고삐를 끊고 도망친 자기 당나귀를 찾아다니는 사나이였어요. 사나이는 꾀돌이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이리로 오면서 당나귀 한 마리 보지 못했니? 꾀돌이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 당나귀는 왼쪽 눈이 멀고 오른쪽 다리를 절지요 그리고 등에는 보리가 든 헌 오쟁이를 실었고요.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우리 당나귀야 너 어디서 보았니?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당나귀에 대해 그렇게도 잘 알면서 보지 못했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직접 보지는 못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라 너 혹시 우리 당나귀를 어디 감춰놓은 게 아니냐 참 보지도 못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꾀돌이가 보지도 못했다고 우기며 사나이는 점점 더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꾀돌이를 도적으로 몰아 다짜고짜 재판관한테 데리고 갔어요. 재판관도 사나이의 말을 듣고 나서 꾀돌이가 틀림없이 당나귀를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봐라 똑똑히 말해라 너는 당나귀를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꾀돌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눈먼 소경이 아닙니다. 저는 길가에서 당나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 발자국보다 조금 얕고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 당나귀가 오른쪽 다리를 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보니 좁은 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풀만 뜯어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왼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당나귀라는 걸 말해줍니다. 또 한참 가다보니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실오리들이 걸려있었습니다. 아마 당나귀가 몸뚱이를 문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리알들이 흩어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나귀가 쥐고 있는 오쟁이가 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여기서 우리가 이럭콩저럭콩 하는 새에 그 당나귀는 어디론가 더 멀리 달아났을 것입니다. 꾀동이의 말을 듣고 나서 재판관도 사나이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었고 재판관은 사나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왜 아직 거기서서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다른 곳에 가서 당나귀를 찾아보지 못할까 예 사나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고 말았답니다. 하마타면 도적으로 몰릴 뻔한 꾀돌이는 재판장에서 떳떳이 나와 외할머니네 집으로 다름질쳐 갔답니다. 꾀돌이에 대한 소문은 한입 건너고 두입 건너는 사이에 사방으로 퍼져 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느 큰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해솊는 아침에 나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저 나라를 빼앗으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며 저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자고 했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으면 제껏 삼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쳐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큰 나라 왕은 우선 첫 문제로 생기기도 똑같이 생기고 털빛도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을 보내면서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알아맞혀 알아맞혀 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편지를 받아보기가 바쁘게 지위가 높고 낮은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국리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져보고 쓸어보아도 두 마리 신통이도 똑같이 생겨서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온 나라에 소문난 영리한 꾀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불러다 이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였습니다. 왕은 어린아이가 머리를 쓰면 얼마나 쓰겠는가 하고 속으로 깔보면서도 하도 딱 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라 할 수 없이 어서 그렇게 하라고 분부했지요. 그래서 꾀돌이는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꾀돌이에게 어미 말과 새끼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꾀돌이는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제껏 대답했지요. 그건 아주 쉬운 문제인 줄로 아웁니다. 두 마리의 말을 나란히 세워놓고 한 그릇에 풀을 주면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제 새끼를 사랑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어미 말은 제 앞에 놓인 풀을 새끼 말 한테 밀어줄 것입니다. 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꾀돌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해답을 받은 큰 나라 왕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래 위가 꼭 같은 자그만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걸 보고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내용을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궁에서는 또다시 신하들이 모여 앉아 머리를 싸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팡이의 아래 위가 너무나도 똑같아서 어느 쪽이 아래고 어느 쪽이 위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다시 꾀돌이를 불러들이게 했어요. 꾀돌이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생그 듣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눈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지팡이를 흘러가는 물속에 던져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쪽은 둥둥 뜨고 아래쪽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나무의 위쪽은 가지쪽이니 가벼울 것이고 나무의 아래쪽은 밑동쪽이니 무거울 게 틀림없습니다. 왕은 고신하들을 불러 꾀돌이가 대준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의 아래위를 대뜸 알아볼 수 있었어요. 큰 나라 왕은 마지막으로 뱀 두 마리를 보내면서 이걸 보고 어느 것이 암놈이고 어느 것이 순놈인지 알아보고 보내거라. 만일 알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너희 나라로 당장 쳐들어가겠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꾀돌이가 곧 풀었습니다. 꾀돌이는 이런 문제를 써보내는 걸 보니 그 왕이란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만하다고 은근히 비웃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푼 두 가지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인 줄로 아래옵니다. 신하들을 시켜 비단실 타레를 뱀 옆에 놓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남놈은 부드러운 좋은 깃이 생겼다고 그 위에 올라가 잠을 자지만 순놈은 그것을 보자마자 멀리 달아날 것이옵니다. 왕이 꾀돌이의 말대로 해보니 이번에도 신통이 맞았습니다. 큰나라 왕은 제가 보낸 문제를 도대체 누가 제껍제껍 풀었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염탄 꼰대를 보내 알아보게 했지요. 그랬더니 글쎄 어른도 아닌 열두 살란 어린 아이가 풀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해소는 아침의 나라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겠는가. 깜짝 놀란 큰 나라 왕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를 아예 깔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은근히 무서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꾀돌이 꾀돌이 에 대한 소문은 자꾸만 퍼져 멀고 먼 이웃나라 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어느 늦은 가을 날 이었습니다. 이웃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큰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한테 사신을 보내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왕관을 도둑맞았는데 슬그롭고 지혜로운 꾀돌이라는 아이를 보내 도장놈을 당장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곧 꾀돌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웃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꾀돌이는 머나먼 남의 나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꾀돌이는 이웃나라에서 온 사신을 한 발 먼저 떠나보내면서 돌아가거들랑 이제 곧 해솋는 나라에서 도둑을 잘 잡는 귀신같은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라고는 며칠 뒤에야 천천히 길을 떠났어요. 꾀돌이는 이웃나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 떠나는 아들을 두고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예야 산설고 물 선남의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도둑놈을 잡겠느냐. 아버지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벌써 도둑잡을 국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도둑놈은 영락없이 제 손에 잡히고야 말 겁니다. 그래 어떤 국리를 했느냐. 우선 앞서 떠나보낸 그 나라의 사신 보고 돌아가서 내가 온다는 소문을 쫙 버트리게 했지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래야 제가 그 나라에 이르면 도둑놈들도 마중 나올 게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 놈은 맨 앞에 서서 저를 맞아줄 겁니다. 그 놈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할 테니까요. 꾀돌이가 말을 채 끝뱉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다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누가 자기 말을 듣지 않나 해서 사방을 휘둘러보고 난 꾀돌이는 라직한 목소리로 말 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무나 라모시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꾀돌이는 아버지의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고 귀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구방 멀리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주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꾀돌아 사람은 죽어도 제나라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태어난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거라. 그리고 부디 몸 조심 하거라. 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꾀돌이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드리고 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꾀돌이는 며칠 동안을 가고 가고 또 갔습니다. 어떤 데에는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멀고 먼 이웃나라의 왕궁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솊는 아침의 나라에서 영리한 꾀돌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꾀돌이는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서 맨 앞줄에 서있는 벼슬아치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놈이 도둑놈일까 눈이 가로채진 저놈일까 아니야 겉을 보고서야 속을 알 수 없지 혹시 저 세물세물 웃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지도 몰라 꾀돌이는 벼슬아치들을 하나하나 나누켜 두면서 천천히 걸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나라 왕은 꾀돌이를 맞아들이기가 바쁘게 얼마 동안이면 잃어버린 왕관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꾀돌이는 넉넉히 잡아 보름 동안이면 찾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왕 앞에 엎드려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같은 꾀동이가 온다더니 벌써 도둑놈이 어느 놈인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꾀돌이는 왕궁 뒤뜰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자그만 집에서 도둑 잡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일일에야 그저 왕궁 안을 돌아보거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었어요. 사흘 동안은 문앞에 파숙분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고 사방에 촛불을 환히 켜 놓은 다음 저녁 일찍부터 아침 늦게까지 실컷 잠을 잤습니다.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나타날 거야.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그놈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할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든가. 날째되는 날 밤에는 파숙분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 한 구석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으스름한 달빛만 소리 없이 흐를 뿐 창밖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뜰 안에 서 있는 나무들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지요. 밤이 점점 깊어 갈수록 사방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한밤중이 퍽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조심조심 발끝으로 옮겨 딛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꾀동이는 얼른 창문 곁으로 다가가 뜰 안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얼른 거리더니 살금살금 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꾀돌이는 더 바싹 정신을 차리고 붙어선 놈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놈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저놈을 보았더라? 그렇지 내가 여기로 처음 오던 날 마중 나온 벼슬아치들 속에 저렇게 생긴 놈이 분명히 끼어 있었어. 문득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샘을 샘을 웃어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놈이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두컴컴한 곳에 몸을 숨기고 방한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딱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꾀돌이는 큰 나라 왕을 찾아가서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어젯밤에 도둑놈이 제 발로 스스로 제가 있는 진문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그만 두고 온 고향집 걱정을 하느라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향집 걱정이라니 그래 무슨 걱정을 하였는고 예 어젯밤에 우리 고향집 굴뚝 모퉁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침 마실 갔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제때 보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집이 다 불탈뻔 했습니다. 아니 너는 몇 말리 밖에서도 고향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단 말이냐 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며칠 안으로 왕관을 꼭 찾아 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꾀돌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신하들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처음 만나던 날 샘물샘물 웃어주던 신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지요. 그 신하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는 척 했습니다. 옳지 니놈이 틀림없구나 그러나 꾀돌이는 모르는 척 하며 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나라 왕은 꾀돌이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싶어 걸음 잘 걷고 말 잘 타는 날쌘 염탄곤을 꾀동이네 고향에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아무날 아무시에 꾀동이네 고향집 굴뚱 모퉁이에서 정말 불이 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꾀동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미리 자기 아버지와 약속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꾀동이는 앉아서도 천리 밖을 내다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흘러 꾀동이가 이웃나라에 온지도 열을 남짓한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꾀돌이는 어느 놈이 왕관을 도적질했는지 그 이름까지 다 알아냈지요. 그러나 붙잡지 않고 도둑놈이 제 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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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뜰란에 서있는 오독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꾀돌이는 일부러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꾀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때마침 창밖을 스쳐 지나는 가을 바람에 문풍지가 울었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꾀돌이는 한 손으로 무릎을 탁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문풍지가 오느나 그러자 맞은편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물세물 웃어주던 낯익은 신하가 온몸을 벌벌 떨면서 꾀돌이를 향해 벌렁벌렁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왕관을 훔친 도둑이었는데 이름이 문풍지였던 것입니다. 꾀돌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문풍지는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내놈이 왕관을 훔쳤다는 것을 내 이미 이 나라에 온 전날부터 알고 있었은지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나이다. 저와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너그럽게 여겨주시기 바라나이다. 신하는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꾀돌이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제 발로 찾아와 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자의 몸에는 함부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주고 나서 왕관을 오늘 밤 안으로 아무도 모르게 뒤뜰한 오동나무 가지에 걸어 놓으라고 일러주었어요. 두 말할 것 없이 문풍지는 꾀돌이가 일러준 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꾀돌이는 큰나라 왕에게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찾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나라 왕은 왕관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성대한 잔치를 차려 꾀돌이를 잘 대접하라는 분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드문 저런 인재를 제 나라로 그저 돌려보내자니 정말 아깝구나. 저 아이를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 붙들어두고 뇌 밑에서 신하노릇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 큰나라 왕은 마침내 어떻게 해서라도 꾀돌이를 자기 나라에 붙들어두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꾀돌이는 남의 나라에서 신하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자 할 수 없어 큰나라 왕은 꾀돌이를 돌려보내주었고 많은 선물을 받아 돌아온 꾀돌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를 갚은 청룡 옛날 옛날에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다 마르고 땅은 거북이 등 같이 갈라졌어요. 흉년이 든 이해에 농민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거둔 곡식마저 부자들이 몽땅 걷어가고 보니 1년 농사 끝에 농민들은 쌀을 까불어 고르는 빈 키만 들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고장에 사는 박서방도 그러한 농사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박서방 내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들까지 식구가 옛 일곱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고 보니 한두 식구도 아닌 그 많은 식구들이 끼니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나가 놀지도 않고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밥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박서방은 하도 기가 막혀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오려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넓은 벌판을 바라보니 황폐한 들에 노란 풀 몇잎만이 납풀거리고 있어 내년 농사도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쁘게 생긴 한 처녀가 박서방 앞에 나타나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제 생각에 잠겨있던 박서방은 당황하여 도대체 이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하지를 못하고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예부터 여자가 한숨을 쉬면 땅이 석자나 파인다고 했는데 당신은 무슨 일로 사내 대장부가 그리 깊은 한숨을 쉬시나이까. 처녀가 당당히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당돌한 모름에 은근히 노여워서 당신이 알바가 아니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천한 사람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오니 허물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처녀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찌 여자들이 하리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무슨 근심이 온지 같이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인정어린 처녀의 말을 듣게 되어 자기가 겪는 곤란한 사정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처녀는 일어서며 자기만 따라오면 쌀이 생길 터이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쌀이 생긴다는 말에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고개 아홉을 넘었더니 산골짜기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가더니 처녀는 박서방 덜어 여기서 기다리다가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면 집 안으로 들어오되 앞 대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뒷 대문으로 들어올 것이며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열도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처녀가 들어간 다음 우득허니 서서 꿈속에서 보는 듯한 기와집을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도깨비한테 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온 바에야 끝장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산골의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동력해 다리동실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뒷 대문으로 들어가 처녀가 말해준 대로 둘째 방 앞에 가서 기침을 하니? 처녀가 반겨 맞아들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박서방은 처녀가 차려다 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며칠째 풀죽도 변변히 먹지 못한 박서방은 잠깐 사이에 밥을 개눈갑추듯 먹어버렸는데 그만 밥에 취해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끄럭저럭 박서방이 집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은 집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루는 처녀에게 내가 집을 떠난 지 퍽이나 오래되었는데 그 사이에 집 식구들이 굶어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던지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처녀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서 가보고 오라고 승낙했지요. 박서방이 집에 돌아와 보니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래 등 같은 기와 집 안채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비를 빙빙 돌고 있었지요. 때마침 박서방은 손자의 손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오는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지 석 달이 된 아들을 보자 마치 죽은 아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지요. 아니 아비야 넌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손님 마냥 겉으로만 돌고 있느냐. 이 집이 바로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지은 거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하며 어머니는 아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모르는 박서방은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어떻게 된 영문인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떠난 지 바로 열흘째 되던 날이다. 웬 사람들이 소에 쌀과 돈을 싣고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주인님이 벌어서 보내준 것이오니 받으십시오 하더니 모두 앞마당에 부려놓고 갔단다. 그래서 양식과 내년에 먹을 것을 얼마 남겨두고 이후 바오네와 곱단이 내 집에 나누어주고 남은 것으로 평생 소원이던 기와집을 한 채 지었단다.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난 박서방은 이것이 모두 그 처녀가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박서방은 처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고개 셋을 지나 울창한 버드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어디선지 백발 노인이 나타나 담배 한 잎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구렁이다. 만약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박서방은 그 처녀가 구렁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이 담배를 그 집에 가기 전에 다 피우되 연기를 하나도 내보내지 말고 가서 문구멍으로 처녀의 방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딸이를 들고 있는 큰 구렁이를 보게 될 터인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그 대신 처녀가 앉아서 바느질을 할 것이다. 너는 태연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잘 때 입에 침을 뱉어 넣어라. 그러면 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내 말을 어겼다가는 생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노인이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얼결에 대답은 했으나 그 말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녀의 덕으로 운이 텄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장 부닥친 일이니 어쨌든 이 일을 밝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서방은 담배를 말아피우며 처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살그머니 방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란 구렁이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을 본 박서방은 머리끝이 하늘로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처녀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있던 온돌바닥은 석자나 파여 있었습니다. 처녀는 박서방의 손목을 부여잡더니 당신이 오시던 도중에 만난 노인이 바로 황룡입니다. 저도 사람이 아니고 청룡입니다. 지금 저와 그 노인은 매일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당신을 모셔온 것도 바로 저를 도와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처녀의 말에 놀라서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도와주겠소? 했더니 처녀가 괴짝 안에서 담배 세 묶음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고개 셋을 넘으면 사냥꾼 세 명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이 담배를 바람이 부는 데서 피우면 뒤에 가던 사냥꾼이 설 것이니 사냥꾼한테 이 담배를 주며 활을 사흘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박서방이 밥상을 물리고 고개 셋을 넘어가니 과연 사냥꾼 세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처녀가 시키던 대로 하여 활을 빌려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는 활을 만져보면서 기쁨에 금치 못했지요. 그러더니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제가 황룡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이 활로 황룡을 쏘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은혜를 후이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강가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있으니 과연 황룡과 청룡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활에 살을 먹인 채 견우기만 하였지 그것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쏠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청룡과 황룡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청룡은 고천호로 변하더니 박서방에게 왜 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냥 내일도 쏘지 못하시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황룡한테 치곤 맙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박서방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강가로 나갔더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황룡과 청룡이 싸우면서 휘감겨 돌아가는데 햇빛을 받아 용의 비늘이 무겁게 번쩍거렸습니다. 박서방은 활에 살을 먹여 힘껏 잡아당겼지요. 황룡이 번쩍 이쪽으로 뒤틀 때 박서방은 살을 놓았습니다. 화살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황룡의 몸에 맞았습니다. 황룡은 공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청룡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처녀로 변하여 박서방 앞에 나타나 이제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당신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앞 들판에는 물이 없어 백성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들판에 물을 대주시면 그 이상 고마울 것이 없겠소. 말이 끝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처녀와 귀와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꿈의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내일 밤에 하늘에서 돌이 빛처럼 쏟아질 것이니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산으로 피신시키시오. 하며 말하고는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서방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박서방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에 돌비가 내릴 터이니 모두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착하고 정직한 박서방을 믿는 이웃들은 이 말에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네 집에서는 세상의 하늘에서 돌비가 오다니 그놈이 며칠 산으로 쏟아다니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식에 어떤 하늘에 먹장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뇌성병력이 하늘당을 뒤흔들더니 갑자기 큰 산이 무너져 내려앉을 돌비가 쏟아졌습니다. 농민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빼앗아 먹던 욕심쟁이 보자들은 박서방 말을 믿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다가 돌비를 맞고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피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에는 난데없는 기름진 벌판이 넓게 펼쳐졌고 산 밑에는 큰 굴이 뚫려 그 굴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기름진 벌판을 적시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은 기름진 벌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와 효자 멀고 먼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왕동이라는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왕동은 일도 잘하고 힘도 장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늘 명랑한 얼굴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른들보다 먼저 일어나 푸르고 싱싱한 참대나무를 한 짐 잔뜩 베어다가 밤늦도록 대바구니와 조리를 짜서 장에 대다 팔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대접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즐겨 하시는 과실은 무르고 맛좋은 감이었습니다. 왕동도 감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어머니에게 다만 한 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착한 아들에게 감을 맛이라도 보이려고 애를 쓰셨지요. 그러면 왕동은 잠자코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와서 먹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고 냈습니다. 그러한 왕동에게 하루는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왕동은 밤낮에 가리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을 보살폈고 여러 가지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이웃사람들도 모두 근심하며 착하고 부지런한 왕동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사나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들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서슴지 않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생선국을 대접했습니다. 왕동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맛좋은 간만은 구해올 도리가 없었지요. 겨울에도 열리는 감은 없을까 왕동은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세운 왕동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고라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선녀가 대바구니에다 맛좋은 감을 하나 가득 담아들고 왕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동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자 어서 어머님에게 대접하여라. 그리고 이 바구니만 있으면 언제나 감이 생긴다. 그리고 선녀는 왕동에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천년무근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왕동은 선녀가 준 새빨간 감을 보자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꿈을 깬 왕동은 몹시 사원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이나 물어보고 일어날걸. 허나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착한 이웃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왕동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가도 모진 눈보라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갔습니다. 왕동이 얼마를 더 갔을 때 해는 져서 캄캄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만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왕동은 아무리 애를 쓰며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고달픈 몸을 쉬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속을 해치며 높은 산 어둠 벼랑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갈수록 눈바람은 윙윙 아우성치고 고달픈 몸은 자꾸만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왕동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흥 너는 어디서 오는 놈이냐 그 바람에 왕동이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에서 집채만큼 커보이는 호랑이가 퉁방울 같은 눈알을 번쩍거리며 으르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속으로는 매우 겁이 났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마주 소리를 쳤지요. 오냐 나는 전년무근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를 따라가는 왕동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치며 앞을 막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더욱 번쩍이며 어흥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아빠를 번쩍 들고 왕동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용감하고 침착한 왕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얼른 구부렸다가 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양쪽 끝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왕동이 손에 떼자마자 대나무 지팡이는 사정없이 쭉 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의 입은 그만 찢어질 지경으로 벌어졌지요. 호랑이는 입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내발로 땅을 벅벅 허비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때 왕동은 호랑이의 사정을 보아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타이르며 입에 물렸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는 제 신보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왕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왕동인들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왕동은 달려드는 호랑이 아가리에다 이번에는 더 깊이 대나무 지팡이를 구부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속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얼른 들쳐가지고 내리쳤지요. 이래도 나를 물테냐? 호랑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속지 않았어요. 그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호랑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이놈을 타고 먼 길을 빨리 가자. 왕동은 호랑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태워가기만 하면 용서할 테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서슴없이 왕동에게 등을 돌려 댔습니다. 왕동은 호랑이의 두 귀를 단단히 쥐고 등에 올라탄 다음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왕동을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산에 넘어 벌판을 내달렸어요. 얼마쯤 갔을 때 날은 다시 밝아오고 눈보라도 잠들었습니다. 드러나 천년묵은 나무가 있을만한 곳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도 가도 하얀 눈 속에 앙상한 가지를 벌린 어린 나무들만이 바람에 앵앵 울고 있었지요. 이따금시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들 호랑이를 탄 왕동을 이상하게 여길 뿐 누구 하나 속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년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야 고드름이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그들의 말을 허수이 듣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년묵은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하고 대답하던 말을 새기면서 왕동은 다시 호랑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왕동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왕동은 호랑이를 멈추고 얼른 땅에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군. 왕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마도 천년을 산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천년묵은 나무는 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에 흰 복숭아가 열리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여간 북쪽으로만 더 가거라. 삼천리 넓은 벌판을 한 절반쯤 지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고장이 있다. 거기는 학과 사슴과 거북이 다투지 않고 의족해 사는 푸른 동산에 사철 푸른 소나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우거져 있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거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니. 우선 그곳을 찾아가자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너는 우선 그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를 내버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효성이 자극한가 아는가 하는가 에 달려있다. 하거는 왕동이 미처 인사할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동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두리번거리던 왕동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말대로 호랑이를 버리고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몇 번을 건넜고 산도 몇 번을 넘어서 찾아가는 삼천리 벌판에 푸른 동산은 참으로 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방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눈을 딴 데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잠시 쉬고 싶은 때도 있고 포근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중안병을 생각하는 왕동은 이 모든 것을 용하게 견뎌내면서 자꾸자꾸 걸어만 갔습니다. 얼마 후에 왕동은 또다시 커다란 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강 건너에는 유달리 푸른 동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왕동은 한결 기운이 났습니다. 왕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그 강을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강에는 뱃사공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왕동은 헤엄을 쳐서 건널 작정으로 옷을 훌훌 벗어 머리에 이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으르릉 땅땅하고 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강 복판이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긴 청룡 한 마리가 머리를 번쩍 축혀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왕동은 그만 아차의 사이도 없이 뒤집어지는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왕동은 두 손을 힘껏 내두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억센 물살을 헤어나지 못해 물을 듬뿍 들이켰지요. 그러는 사이에 용은 이미 꼬리로 왕동의 가슴을 친친 감아지고 시뻘건 입을 떡떡 벌리며 으르렁 거렸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온 놈이기에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그러자 왕동은 더욱 겁이 났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용서해준다만 강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만일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때는 영영 강물 속에 빠트려버리겠다. 용은 호통을 치면서 왕동을 벌판 위에다 휙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비록 죽는 안이 있더라도 귀엽고 이 강을 건너가서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왕동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이 강 복판으로부터 용이 달려나와서는 왕동을 꼬지지며 벌판으로 휙 뿌려 던지는 것이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어리빠질 지경에 잃은 왕동은 그래도 한사코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용들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왕동을 꼬집고 뿌려 던졌지요. 그러한 다툼질이 아홉 번째 거듭되었을 때입니다. 금시 비가 먹고 햇살이 퍼지면서 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선녀들이 나타나서 왕동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선녀가 왕동의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는 너의 효성이 그렇듯 지극한 줄은 몰랐다. 하고는 왕동의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왕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꿈의 본 선녀였습니다. 왕동은 선녀를 따라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갔습니다. 동산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들이 있고 학과 사슴이 있고 기기묘요한 바위와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으며 그 아래 푸른 모세는 붉은 붕어와 큰 거북이 서로 의족해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경치에 그만 정신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선녀가 그의 앞에 비단옷과 꽃신을 내놓으면서 푸른 못에서 목욕을 하고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왕동은 정신을 차렸지요.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옷과 신발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여기에 온 것이지 좋은 옷이나 꽃신이 그리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약이나 어서 주십시오. 하고 왕동은 졸랐습니다. 선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큰 덩어리 하나를 내보였어요. 왕동이 받아보니 그것은 흰떡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놀립니까? 배고픈 나에게는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구하기 전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천년묵은 나무에서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라고 했습니다. 선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복숭아와 함께 이 산에 석해 세 가지 삶과 사슴의 뿔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가지나 되는 약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동을 하게 태워 고향으로 떠나보내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왕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산에 와서 약을 캘 수 있도록 강에다 나룻배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용들을 쫓아보내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선녀는 그 자리에서 아홉 마리의 용을 불러 하늘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상과 푸른 강물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용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그건 안된다. 이 땅의 주인들이 너희가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마땅치 않으니 어서 떠나거라 하고 꾸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녀는 푸른 못 속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거북을 불러내어 너도 이제부터 공연이 헤엄만 치며 놀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 봉오리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다가 언제든지 이 강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업어서 건네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 이름을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하여 구룡강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동산은 약이 많이 난다고 하여 약산 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약초를 캐러 왔답니다. 공짜 머슴을 좋아한 영감 옛날에 욕심 많고 남주 개를 싫어하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 농사를 잘 지으려면 힘이 세고 일 잘하는 놈을 머슴으로 데려와 야겠는데 그런 녀석들은 쌀 열 가마니는 더 달라고 할 거야. 밤만 얻어먹고 공짜로 일을 내줄 머슴은 없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오늘도 머슴을 구하려고 이마을 저마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찾고 있는 일 잘하고 품삭시 싼 머슴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어가자 영감님은 산 고갯길을 걸어오다가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만 새끼씩 얻어먹고 공짜로 일할 모습은 없나? 영감님은 영거푸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 여기 있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가시던 불 속에서 굵다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님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먼 영감님 나를 모슴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또렷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감님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감님 하루 열심히 일을 할테니 나를 머슴으로 데려가십시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얼굴을 내밀어 보아라. 나는 총각 귀신이오. 뭐, 뭐라고? 영감님은 벌떡 일어나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의 뒤를 따라오는 귀신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영감님이 빨리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고 영감님이 천천히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청청 밝은 대낮에 귀신을 만나다니 총각 귀신을 어떻게 따돌린담. 영감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라 밥 새끼만 먹여줄 테니 우리 집 머슴으로 오너라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오너라 예 또 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귀신은 낄낄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영감님은 간신히 귀신을 떼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감님 내 마당에서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쌀이비가 저 혼자서 왔다갔다 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쌀이비 혼자 마당을 쓸더니 이게 웬일이람 주인 영감님 제가 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어제 들었던 총각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로 우리 집에서 머슴사리를 할 텐가? 욕심쟁이 영감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할 수 없이 귀신을 머슴으로 들였습니다. 귀신이라 깨름칙했지만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아 덥다 넓은 마당을 쓸었더니 배가 고프군 주인 영감님 빨리 밥 좀 주시구려 여보게 귀신도 밥을 먹나? 냄새만 맡으면 될 게 아닌가? 그건 영감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감님이 먹는 것은 모두 똑같이 먹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마루에 놓아주었습니다. 귀신은 숟가락 젓가락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며 반찬들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동안 고분고분하던 귀신은 날이 갈수록 꾀를 부리면서 영감님을 들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씨도 고약해졌어요. 귀신은 영감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영감님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보 할멈 오늘 장애는 굴비나 한두름 사오소 이런 못된 놈을 보겠나 어른 말을 흉내 내다니 아이고 골치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말을 따라했지요. 영감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 총각귀신아 썩 나가라 너 같은 놈은 머슴으로 둘 수 없으니 썩 나가 1년 12달 365일 일을 몽땅 채우고 나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총각귀신은 영감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총각귀신이 심술을 부를까봐서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꾹꾹 눌러 참았지요. 귀신은 영감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네 얼굴이 한번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자나깨나 안제나 서나 귀신을 집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를 보고 싶어 하면 내가 얼굴을 보여주지. 다음날 아침 영감님과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집에 있는 벽마다 울긋불긋 귀신 딱지들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괴상망측한 귀신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오싹 끼쳤습니다. 귀신아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어서 지워라. 나 이쁘지? 그래 예쁘고 말고 어서 빨리 깨끗이 지워라. 할머니의 말을 들은 귀신은 하룻밤 사이에 벽에 그린 그림을 모두 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되었어요. 할머니는 영감님 밥상에는 굴비를 구워놓고 귀신의 밥상에는 굴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던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굴비 좀 먹자 영감 입이나 내 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귀신은 굴비를 뚝 잘라갔습니다. 저런 고약한 놈을 보겠나? 영감은 화가 치밀어올라 분통이 터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짜 머슴 좋아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욕심쟁이 영감은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 내 집에 새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총각귀신은 어디로 놀러가고 집에는 영감님과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쌀 백가마니를 시주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거지가 와도 쌀 한 돌 주지 않던 영감은 부처님께 시주를 하여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었지요. 스님 우리 집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답니다. 귀신의 행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영감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무아미 타블 관세 보살 박쥐를 잡아다가 귀신에게 먹이면 귀신이 죽을 것이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뒤에 영감님은 박쥐를 잡아다가 맛있게 구웠습니다. 귀신이 박쥐 고기인지 모르게 계란을 발라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귀신의 밥상에는 놓지 않고 할아버지 밥상에만 놓았습니다. 할멈 아이고 배고프다 나 밥주어 귀신은 떠들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거 참 맛있게 생겼다 영감님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한입 먹어봅시다. 귀신은 박쥐고기를 냉큼 집어먹었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총각귀신은 마당을 빙빙 맴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공짜 머슴 좋아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님은 욕심을 버리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토끼와 총각 옛날 옛적 사람이 짐승들과 말을 하던 그런 아주 먼 옛날 함경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서 돌세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단호 명절도 가까운 어느 날 돌쇠는 그날도 지게를 짓고 산으로 갔습니다.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나무꾼도 포수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짐을 거의 다 했을 무렵 갑자기 갑자기 큰 바위 뒤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어슬렁 어슬렁 돌쇠 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토생원이 마침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깜짝 놀란 토끼는 어쩔 줄을 몰라 눈이 동그레져서 바르르 몸을 떨다가 무슨 좋은 궁리가 떠올랐는지 돌쇠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눈짓을 하고는 숲속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는 나무를 묶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돌쇠는 호랑이 앞에 다가서며 이거 호랑이 아주버니 아니오 어디 갔다 이제야 오우 하고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반갑게 인사를 냈습니다. 돌쇠의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는 음 내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고 다니는 판인데 잘 되었구나 하고 돌쇠를 개걸스레 쳐다보았습니다. 사방은 올창한 살림뿐 돌쇠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버니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 이 은혜를 평생을 두고 있지 않으리다. 네 사정도 딱 하나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호랑이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워낙 그 생긴 모양이 무서운데 다가 며칠 동안 굶은 터라 당장이라도 와락 덮칠 듯한 태세였습니다. 숲속에 숨어서 이것을 보고 있던 토생원은 위험에 처한 돌쇠를 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길다란 귀를 쫑긋쫑긋 흔들며 초조한 마음으로 이 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를 노리고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여바 총각 자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게 거 호랑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주춤해진 호랑이는 말소리가 나는 숲속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숲속에서 총같은 것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차 포수가 틀림없군 하고 생각한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얼결에 나뭇단 뒤에 얼른 숨었습니다. 그제야 돌쇠는 토생원의 묘한 꾀를 눈치채고 저 포수님 아니올시다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예 제가 찍어놓은 나무올시다. 돌쇠가 대답하자 토생원은 음 나무라 그럼 좋아 어물거리지 말고 그걸 지게에 싣고 어서 일찍 떠나도록 해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예 포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게에 실켰습니다. 하면서 돌쇠는 호랑이에게 호랑이 아주버니 아무래도 포수님이 아주버니를 보신 모양이구려 내가 나무를 식했으니 죽은 듯이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오늘 욕을 단단히 보겠수다. 하고 호랑이를 대신하여 생각하는 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돌쇠 그저 살려만 죽게 그러면 내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않겠네. 호랑이가 애걸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게 위에 실은 나무 단 사이에 끼어들어 들어 누웠지요. 그러자 토생원의 호통이 또 들려왔습니다. 종각 나무를 다 실었어? 예 그러면 그것을 밧줄로 단단히 묶게 하고 토생원은 또 호령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였을 때 토생원은 수풀 속에서 나와 지게가 있는 대로 가까이 와서 아유 호랑이 아주버니구먼요. 그래 이 포수에게 그렇게도 꼼장 못하시오. 원 미련도 하시지. 하면서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발버둥 쳤으나 이미 꽁꽁 묶인 몸이라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토생원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온산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 같은 약한 짐승들과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 저런 큰 놈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쉽게 잡아치울 수 있군요. 토생원은 돌새와 힘을 모아 큰일을 한 자랑을 안고 숲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졌고 돌새는 산채로 잡은 호랑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구경시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다름질을 치다시피 지게를 메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백성을 사랑한 무학 옛날에 무학이라는 유명한 건축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학의 건축 예술은 당시 그와 견줄만한 재간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조를 하도 잘하여 집을 지을 때나 절당을 지을 때 돌로 새나 짐승들의 모양을 새기면 그것이 어찌나 비슷하던지 마치 살아서 날아가거나 막 기어나오는 듯 했답니다. 무학이 집 잘 짓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은 임금님은 궁전을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밀 마음에서 무학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우선 임금님이 앉을 용상을 먼저 만들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진귀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받은 무학은 그날부터 침식을 잇다시피 하며 공을 들여 훌륭한 용상을 만들었습니다. 양손을 올려놓은 데다 용의 머리를 조각하였는데 마치 용이 몸을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머리를 쳐들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금시라도 무엇을 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상 뒤에는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아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학은 용상을 정중하게 임금님에게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그것을 황홀하게 바라보더니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용상을 찬찬히 훑어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벼랑간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노기가 등등하여 여봐라 왜 이 용의 머리에 눈알이 없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무학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용에다 눈알을 박아 넣으면 용이 당장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옵니다. 그래 소인이 일부러 눈알을 새겨넣지 않았소이다. 하고 아래였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그 말이 도리어 무례하다며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니 그런 헛된 소리는 걷어치우고 당장 눈알을 해 넣으라고 야단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눈알을 해 넣지 않으면 목을 자르게 노라고 추상같은 호령을 했지요. 사정이 난처하게 된 무학은 여러 번 임금님에게 간청해보았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볼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운수 없이 무학은 그 자리에서 대리석으로 눈알을 쪼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용에 눈알을 해 넣자마자 왕실에는 안개가 자욱이 뒤덮여 한치 앞을 가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뇌성 병력이 천지를 뒤흔들더니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물론 백관들은 모두 얼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 두루 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시까지 방 가운데 놓여있던 용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의심적은 눈으로 서로 바라오기만 하고 있었지요. 그 이틀날 이었습니다. 무학은 아침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형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무학은 곤장을 실컷 막고 거의 반죽음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부터 자기들의 더러운 출세욕에 눈이 어둡던 형조판서 공조판서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왕에게 잘 보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보자는 야망에서 무학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아래길을 이 건축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 후에 큰 활을 입을 터이니 당장에 없애 치우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래길을 그놈을 없애 치우기 전에 얼마간의 건축물과 가구를 만들게 할 것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무학이 용상을 만들었던 것을 본 임금님은 그의 놀랄만한 솜씨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쾌히 승낙 했습니다. 형조판서와 공조판서가 무학을 불러다 놓고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달려주면 살려줄 것이고 만약 거역하는 날에는 당장 목을 뱀 것이니 그리 알고 저희들의 명령을 순순히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무학은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이 잘린다 해도 더럽게 비위를 맞추며 살 내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주위 사람들이 죄없는 무학을 죽이려는 자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문이 온 장안에 퍼지자 민심은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무학을 얽매려던 형조판서와 공조판서의 입장도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게 되자 그런 조화를 못 뿌리게 한다는 구실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무학을 제일 춥고 살기 곤란한 관북지방으로 유배를 보냈지요. 그리하여 그때부터 무학은 칠보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른손까지 잘리고 유배사리를 하게 된 그는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아득했건만 언제나 곱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곳에 이른 그날부터 이웃사람들의 동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잘린 손목도 아물었습니다. 비록 왼팔만 남은 그였으나 다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그는 바람도 쐴 겸 둥근 바위라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앞에는 푸른 동해바닷가에 해칠보가 펼쳐있고 그 뒤로 천태만상을 이루고 거연히 솟아있는 외칠보와 내칠보의 경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학은 이같이 산청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마을에 내려와 동네 어른들과 의논했더니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곳에 커다란 절을 하나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성어린 마을 사람들의 은혜를 갚을 리를 생각하던 바라 그는 이 일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다 그를 도와 나섰습니다. 그의 지성어린 솜씨로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훌륭한 절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위를 조아 우물까지 파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 아래에는 소주 이라는 커다란 굴까지 파놓아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피난시키는 데에도 매우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반몸을 못 쓰면서도 무학은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일을 냈고 백성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살다가 그 후 어느 늦은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벼슬아치들 앞에 아보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바친 무학의 이름은 칠보산의 유적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한 번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은혜를 갚은 청룡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이 뒤바뀔 만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주인공에게 주어졌습니다. 다행히 주인공은 현명한 선택을 나여 황룡을 죽이고 자신과 가족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까지 살기 좋게 만들었지요. 만약에 황룡의 말을 들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